천직이라는 건 없어요. 딱 맞는 직업이란 없어요. 누구든지 딴 거 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선택하라면 그냥 문제가 좀 있어도 이게 더 낫겠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딱 맞는다는 건 없어요. 천직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러네. 없는 걸 찾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지. 천직은 없어요. 직업은 3단계로 1단계만 거쳐도 되고 2단계까지 가도 되고 3단계 가면 더 좋고 이러는데 1단계는 뭐냐? 먹고 살 짓은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것에는 귀천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귀천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빼고 불법적인 행동하고 부도덕한 행동. 이것 빼고는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고 먹고 살든 뭘 하든 이건 귀천이 없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자립을 해야 된다. 소가 산에서 풀 뜯어먹고 살고 토끼가 풀 뜯어먹고 살듯이 나도 뭔가 살아야 된다. 이거야. 두 번째 이왕지 일하는데 단위 시간당 수입이 많은 게 낫겠죠. 이건 효과라고 그래. 내 노동의 효율성이 높은 걸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낫다. 어차피 먹고는 사는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지. 1. 장궁이고 뭐고 취향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가. 2. 이왕지 먹고 살 수 있다면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는 거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3.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된다면 그게 제일 낫다.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못 먹고 산다 그러면 내가 먹고 효율적인 두 번째 일을 하고 세 번째 거는 취미로 하면 돼요. 연봉이 많은 곳에 무슨 보람이 필요하겠어요. 연봉은 내 노동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건 찾는 게 아니라 있으면 가면 되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을 못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적됐을 때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단순화입니다.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단순화를 할 거냐? 바로 적는 것이에요. 적는 것 적으면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안 보이던 길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제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를 적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실패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오는데 실패 때문에 생긴 무기력감, 혹은 낮은 자존감에 젖어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에 심지어 불을 못 붙이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실패는 깔끔하게 증발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기회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세요. 매일 같이 자기 전에 내일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내일 할 일을요. 적어보면 더 좋겠죠. 준비된 분은 시간을 활용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분은 시간에 휘둘릴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삶의 밀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삶의 밀도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밀도를 올리다 보면 삶의 하루가 꽉 차게 되거든요. 그렇게 꽉 찬 하루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 오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 하면 내 성공을 기준으로 타인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이 좋은 색이에요. 초록색이 좋은 색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다른 색이지.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개개인의 모든 성공, 그리고 성장은 다 훌륭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열받지 않나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거예요. 그럼 자유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독서나 하자. 평소에 여러분 독서할 시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독서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생각보다 자존감 낮은 분들이 완벽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언제나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완벽은 할 수는 없지만 완성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마무리가 반성이면 그것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매번 완성을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날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나요? 힘든 날, 행복한 날, 어쨌든 평범한 날은 기억에 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범한 하루는 절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패한 인생은 추억 없는 노년이에요. 행복한 날이 많아서 기억할 날이 많으면 사실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힘든 날을 극복하면 사실 그 다음 날은 행복한 날이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뿌리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기본이 없으면 기분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탄탄한 기본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하고 연습해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실력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연습하세요. 지나가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는 게 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나의 카르마, 나의 죄장은 소멸이 되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때는 덥고 가고 싶고 무시해버리기 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쳐서 내가 넘어졌어. 그래서 몹시 아파. 어떠한 특정한 질병에 내가 걸렸어. 그래서 몹시 속상해. 이런 경우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현상이 내 몸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덥고 가고 한편으로도 에이 재수 없어. 아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스쳐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나마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명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분명히 내내면으로 들어가서 잡을 수 있을 테니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직이라는 건 없어요. 딱 맞는 직업이란 없어요. 누구든지 딴 거 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선택하라면 그냥 문제가 좀 있어도 이게 더 낫겠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딱 맞는다는 건 없어요. 천직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러네. 없는 걸 찾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지. 천직은 없어요. 직업은 3단계로 1단계만 거쳐도 되고 2단계까지 가도 되고 3단계 가면 더 좋고 이러는데 1단계는 뭐냐 먹고 살 짓은 뭐든지 해야 된다. 그것에는 귀천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귀천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빼고 불법적인 행동하고 부도덕한 행동 이것 빼고는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고 먹고 살든 뭘 하든 이건 귀천이 없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자립을 해야 된다. 소가 산에서 풀 뜯어먹고 살고 토끼가 풀 뜯어먹고 살듯이 나도 뭔가 살아야 된다. 이거야. 두 번째 이왕지 일하는데 단위 시간당 수입이 많은 게 낫겠죠. 이건 효과라고 그래. 내 노동의 효율성이 높은 걸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낫다. 어차피 먹고는 사는 먹고 살기 위해선 뭐든지 1. 장궁이구 뭐구 취향이구 뭐구 필요가 없는 무조건 먹고 살 수 있는가 2. 이왕지 먹고 살 수 있다면 효율성이 낮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는 거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무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먹고 사는데 해결이 된다면 그게 제일 낫다. 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못 먹고 산다 그러면 내가 먹고 효율적인 두 번째 일을 하고 세 번째 거는 취미로 하면 돼요. 한글자막 제공 및 꼭수잉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hadjo Badnele